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의 방류 결정 바로 다음 날인 지난 14일, 신임 주한 일본 대사에게 바다를 공유한 우리 국민들의 큰 우려를 본국에 전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아울러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제소를 적극 검토해달라고 내각에 지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천주교 등 5대 종단의 환경단체 연대체인 종교환경회의도 지난 15일 일본 대사관 소녀상 앞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오염수 방류를 결정한 일본 정부를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일본 정부의 이번 결정은 한국과 일본의 천주교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가 지난 2월 9일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 함유수의 해양 방출을 반대하는 공동성명서도 무시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땅이 우리에게 선사된 것이라며 우리는 더 이상 개인적 유익을 위한 효율과 생산성이라는 공리주의적 원칙으로만 생각할 수 없습니다. 세대 간 연대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정의의 근본적인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하루속히 지구 생명체 모두를 위협하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즉각 철회하길 거듭 촉구합니다. 가톨릭뉴스 주간 종합 오늘도 지난 한 주간 전해드린 교회 안팎의 소식들을 모아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첫 소식은 제4대 군정교구장 서상범 티토 주교회 주교 서품과 착자미사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9일 서울대교구 주교자 명동 대성당에서 거행됐는데요. 서상범 주교는 양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목자가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착자식은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주교단과 서재단 등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했지만 분위기는 유머가 넘치는 화기애애한 시간이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전임교구장 유수일 주교가 교구장을 상징하는 지팡이를 새 교구장 서상범 주교에게 건넵니다. 목장을 건네받은 서주교는 유주교의 인도를 받아 주교자에 착조합니다. 군정교구의 새 교구장이 탄생하는 순간입니다. 군정교구 4대단은 새 교구장에게 순명을 서약했습니다. 서상범 주교의 서품식과 착자식이 서울대교구 주교자 명동 대성당에서 한국천주교 주교단 공동 집전으로 거행됐습니다. 서주교는 군정교구민들과 함께 협력해 양대를 사랑하고 섬기는 목자가 되겠다고 각오를 다졌습니다. 군정신부님들은 저에게 있어서 가장 큰 버팀목입니다. 이분들과 협력하여 힘차게 군사목에 임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에게 제일 중요한 분들이 계십니다. 바로 군정교구민들입니다. 젊은 병사에서부터 시작하여 간부 또 그 가족들이 군정교구민입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교구민들께 감사드리며 양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목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주교는 또 돌아가신 부모님에 대한 애틋한 마음도 전했습니다. 어제 오후에 어머니 아버지가 묻혀 계신 우리 서울대교구 용인 성직자 묘원을 찾아갔습니다. 오늘 이런 주교 임명의 이런 날들에서 제일 많이 또 그리워지는 분들이 부모님이셨습니다. 서울대교구장 염수정 추기경은 축사에서 서주교의 오랜 군사목 경험을 언급하며 티토 성인의 지혜와 인내, 소통을 닮아 훌륭히 사목할 것이라고 축복했습니다. 보통 남자들이 한 번 가도 힘든 그 군대를 4번이나 가신 특별한 경력을 가지신 분은 참으로 드물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느님께서 서주교님을 군정교구장으로 특별히 불러주셨다고 믿습니다. 티토 성인의 지혜와 인내, 소통을 닮아 분에서도 훌륭한 사목을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주교회의 의장 이용훈 주교는 이 땅에 참된 평화의 주축도를 놓는데 기여하시길 바란다고 기도했습니다. 각 종단 군정장교들과 함께 화합과 평화의 길을 모색하며 큰 결실을 거두었던 지혜와 경험을 살려 군선교와 보금화뿐만 아니라 이 땅에 참된 평화가 정착되는 토대와 주축도를 놓는데 크게 기여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울러 군정교구민들은 서주교를 위해 목주기도 3만 7천여단과 주교를 위한 기도 1만 7천여회, 주모경 2만 1천여회 등의 영적 선물을 봉헌했습니다. 한편 가톨릭 평화방송은 서상범 주교의 서품식과 착좌 미사를 TV와 유튜브 등을 통해 생중계했습니다. CPBC 장현민입니다. 군정교구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새 교구장의 탄생을 기뻐했습니다. 명동 대성당에서는 군정교구 아솜 성가대의 축가가 울려퍼었습니다. 새 군정교구장 탄생을 누구보다 기뻐한 것은 전임교구장 유수일 주교였습니다. 유 주교는 은퇴한 베네딕토 16세 교황으로부터 교구장으로 임명받았을 때 가장 먼저 인사왔던 이가 서상범 주교라며 여전히 고마움을 잊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오묘한 섭리로서 서상범 신문물 이제는 군정교구 교구장 주교로 다시 붙들어오셔서 군정교구를 위해서 봉사하게 하셨습니다. 참 놀랍고도 기쁘고 감격스럽습니다. 각계 축사도 이어졌습니다. 주교회의장 이용훈 주교는 남들은 한 번도 가기 힘든 군대를 네 번째에 가게 됐다며 서주교에게 심심한 위로를 전했습니다. 주교님께서는 보통 사람은 한 번도 가기 어려워하는 군대를 네 번씩이나 가야 하는 운명을 타고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이번에는 군정교구장으로서 네 번째로 군문에 들어서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계급장을 붙이지 않고 일하시게 되니 매우 다행한 일 아니겠습니까? 주한 교황대사 알프레드 슈에레브대 주교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교구장 임명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친애하는 티토 주교님, 우리는 목자의 지팡이가 주교님께 전해지는 순간 당신의 깊은 영성과 젊은 활기로 당신께 맡겨진 하느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에 좋으신 주님께서 당신을 지켜주실 것을 항상 기억하며 기도할 것을 약속합니다. 1997년 군종장교를 인간해 서주교와 오랜 시간 동고동락한 현광섭 신부는 늘 따뜻했던 서주교의 모습을 회고하면서 축하 인사를 전했습니다. 서주교님, 주교 임명되신 다음에 저에게 오신다고 하실 때 사실은 참 많이 기다렸습니다. 마치 사막에서 사람을 만나는 듯한 기쁨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신부가 주교님을 설레이며 기다리지는 않습니다. 연인도 아닌데 가슴 설레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교구장 주교님은 되도록 멀리하고 싶은 마음일 건데 저는 왠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상범 주교는 답사에서 교구장 임명 소식을 접했을 때 막막했던 심정을 털어놓으며 이제는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앞으로 나아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임명 직후에 염추기경님께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죽겠지? 용용 죽겠지도 아니오. 죽겠지? 한 말씀을 첫 말씀으로 제게 주셨습니다. 어찌 제 마음을 그렇게 정확히 꼭 찍으셨는지요. 그래 주교의 삶은 신자들을 위해 죽는 삶을 사는 거고 이제 주님께 맡기고 사는 거야고 말씀하셨습니다. 불교와 개신교 군종 대표들도 착좌식에 참석해 축하 인사를 전했습니다. 아울러 신자들은 새 교구장의 탄생의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군종 교구장에 착좌하신 서상범 디토 주교님 서품 충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제 주교님께서 새로 오셔서 든든한 구심점이 되어주셔서 주교님의 삶목 목표인 하느님의 힘, 하느님의 방패 아래서 저희가 영적으로 정말 충만하고 풍요로운 신앙생활이 되도록 정말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교님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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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천주교회 통계 2020이 발표됐는데요. 코로나19는 지난해 한국천주교회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미사 참여율 감소는 물론이고, 주일학교를 비롯해 신심단체 활동은 거의 이뤄지지 못했죠. 새신자 증가율도 60% 넘게 감소했습니다. 코로나19가 한국교회에 남긴 상처 얼마나 큰지 보금화율과 성사생활을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신앙생활의 제약에도 불구하고 한국천주교회가 펼치고 있는 백신 나눔 운동의 열기는 뜨겁게 달아오고 있습니다. 가난한 나라의 백신을 지원하기 위해 참여자가 줄을 잇고 있는데요. 벌써 교황청에 성금을 전달한 교구도 있습니다. 교구별 백신 나눔 운동 진행 상황을 살펴봤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한국천주교회는 지난해 2월과 8월 두 차례 역사상 처음으로 전국 본당에서 공동체 미사를 중단했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 때문이었습니다. 미사가 재개된 후에도 강화된 방역 지침으로 미사 참여 인원은 좌석 수의 10에서 20%로 제한됐고, 미사 이외의 모든 모임이 중단됐습니다. 주교회가 해마다 발표하는 한국천주교회 통계 2020에는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한국교회의 모습이 여실히 담겨 있습니다. 2020년 12월 31일 현재 전국 16개 교구 신자 수는 592만 3,300명, 보그마율은 11.2%입니다. 2020년 신자 증가율은 0.15%, 불과 8,631명 늘어났는데 그쳤습니다. 2019년 0.8%, 2018년에 0.9% 성장한 것에 비해 현저히 낮아진 수치입니다. 코로나19는 성사와 신앙교육 참여에도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지난해 영세자 수는 모두 3만 285명. 이는 2019년 8만 1,039명 대비 62.6% 감소한 수치입니다. 모든 교구에서 60%가량 감소율을 보인 겁니다. 특히 국방부의 방역 지침에 따라 가장 엄격히 종교행사를 통제받은 군종교구는 78.7% 줄어들어 가장 감소폭이 컸습니다. 연령별로는 0세에서 4세가 마이너스 69.2%, 남성 군 복무 연령인 20에서 24세가 마이너스 75.1%로 감소폭이 두드러졌습니다. 주교회의는 이번 통계에선 공식 미사 참여율을 표기하지 않았습니다. 집계는 했지만 교구와 본당별 미사 중단과 재개 시점이 다른 데다 정확한 참여자 파악이 쉽지 않았던 탓입니다. 의정부 교구는 교구 자체 판단하에 데이터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다른 교구 중에서도 누락된 본당이 있는 등 정확한 지표를 내기엔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대부분 미사 안에서 이뤄지는 예식인 영성체 횟수가 2020년 3,764만 3천여 회로, 2019년 8,811만 6천여 회에 비해 57% 줄어들었습니다. 이는 코로나19가 미사를 비롯한 신자들의 신양 생활에 큰 지장을 줬음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견진 성사 역시 2020년 1만 5천9백여 회로 61.4%, 병자 성사는 43.5% 감소했습니다. 천령성체와 고해성사도 각각 53.9%, 54.8%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주1학교 학생 수 역시 초등부는 24.2%, 중등부 18.4%, 고등부 12.9% 감소했습니다. 청소년뿐 아니라 성인 신앙교육 참여도 분야를 막론하고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성령 쇄신 운동은 97.7%, 피정은 93%, 신앙강좌 89% 등이 감소해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국가톨릭 사목연구소는 이번 통계 결과에 대해 우리 교회가 쇄신돼야 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수행해야 함을 요청받는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CPBC 이힘입니다. 백신 나눔 운동을 가장 먼저 시작한 교구는 대전교구입니다. 대전교구장 유흥식 주교는 올해 1월 교구민들에게 성 김대건 신부의 정신을 실천하는 방법으로 백신 나눔 운동을 제안했습니다. 한 사람이 코로나19 백신을 온전히 접종하는 데 약 6만 원의 병이 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백신 나눔 운동이 국경을 넘어 신분을 넘어 종교를 넘어 세상 모든 이가 형제가 되어 함께 건강을 누리고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나눔의 손길을 내밀어 주십시오. 대전교구가 백신 나눔 운동으로 모금한 성금은 4억 4천만 원이 넘습니다. 대전교구는 1억 원 이상 모일 때마다 교황청으로 10만 달러씩 세 차례에 걸쳐 송금했습니다. 춘천교구는 올해 2월 사순 시기부터 백신 나눔 운동에 돌입했습니다. 모금 계좌엔 신자들이 마음을 담아 보낸 성금이 답지하고 있습니다. 춘천교구장 김주영 주교는 부활 메시지에서 백신 나눔은 모든 인류가 코로나19로부터 해방될 때까지 지속돼야 한다며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수원교구는 지난달 중순부터 사랑의 백신 나누기 운동을 펼치고 있는데 4월 7일 기준으로 1억 6천여만 원이 모였습니다. 한 사람이 두 번 접종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인 6만 원 이상 후원 건수가 255건이나 됩니다. 주교회의 의장이자 수원교구장인 이용훈 주교는 주님 부활 대축일 메시지를 통해 백신 나눔 운동으로 보편적 형제애를 실천하자고 호소했습니다. 우리의 나눔이 가난한 나라의 형제 자매들에게 생명의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울대교구는 부활 시기를 기해 교황님과 함께하는 백신 나눔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서울대교구는 교구 내 본당 사무실 또는 한마음 한몸 운동본부의 백신 나눔 운동 계좌를 통해 나눔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울대교구장 염수정 추기경은 주님 부활 대축일 미사를 주례하면서 백신 나눔 운동의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백신 구입이 개인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국가 단위에서 이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세계 백신이 이렇게 WHO나 이런 데서 공동으로 이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부산 교구도 주님 부활 대축일을 지음해 백신 나눔 운동에 들어갔는데 부산 교구장 손삼석 주교가 100만 원을 쾌척했습니다. 백신 나눔 운동은 올해 주교회의 춘계 정기총회 결정에 따라 전국 교구로 확산됐습니다. 각 교구는 모금 계좌를 개설하고 본당의 참여 방법을 안내하며 신자들의 참여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 단체협의회와 CPBC는 백신 나눔 운동 활성화를 위해 다음 달 로고송과 뮤직비디오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백신의 보편적인 보급 필요성을 여러 번 강조해 왔습니다. 교황청 자선소는 이에 따라 올해 1월 백신 나눔을 위한 온라인 기부를 시작했고, 부활절을 앞둔 성주간엔 취약계층 1,200명에게 백신을 접종했습니다. 한국천주교회의 백신 나눔 운동은 세계 곳곳의 형제애를 전하는 의미 있는 나눔이 될 전망입니다. CPBC 김혜영입니다. 화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지금 제주도에서는 제2공항 건설을 둘러싼 찬반 논란이 뜨겁습니다. 올해 2월 실시된 제주도민 여론조사에선 건설 반대 의견이 더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정부의 사업 정상 추진을 건의했는데요. 제주교구장 문창호 주교는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문주교가 발표한 사목서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이어서 잔혹한 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따라오는 논쟁 가운데 하나인 피의자 신상 정보 공개 여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현재 일정 기준에 따라 피의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고 있는데 한계가 많다는 지적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주교구장 문창호 주교는 주님부활대축일 사목서한에서 제주 제2공항 추진을 건의한 제주도를 조목조목 비판했습니다. 문주교는 민주국가의 행정은 도민의, 도민을 위한, 도민에 의한 행정이어야 한다며 제주도가 도민 여론조사 결과를 무시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문주교는 제주의 현실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했습니다. 단기적인 경제성과 일자리에만 매몰돼 아름다운 환경이 훼손되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제주교구 생태환경위원회도 최근 성명서를 통해 제주 제2공항 건설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생태환경위는 지역의 중대한 현안을 지역민의 의사가 아닌 중앙정치의 득실을 따져 결정하는 건 직무남용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앞서 지난 2월 제주도민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된 제2공항 건설 관련 여론조사에선 반대 의견이 우세했습니다. 반면 공항 예정지인 성산읍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된 별도의 여론조사에선 찬성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후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성산지역 주민들의 의견은 제2공항 입지에 대한 수용성이 확보된 것으로 이해된다며 사업의 정상 추진을 국토교통부에 제시했습니다. 제2공항과 같은 대규모 국책사업은 찬반의 숫자보다 그 내용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론조사를 통해 공항 입지에 대한 수용성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고, 제2공항 접근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과 제주 전체의 균형 발전에 대한 보다 획기적인 개선 방안, 그리고 전반적인 환경 관리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원 지사는 최근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제주 제2공항 건설 추진을 공식 건의했습니다. 제2공항 건설이 문 대통령의 공약이고 국책사업 인데다 제주국제공항이 포화상태인 점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5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을 둘러싼 논란. 도민의 뜻을 존중하고 제주의 미래를 고려한 현명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2009년 강우순 연쇄살인 사건 당시 흉악범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라는 여론이 거셌습니다. 이후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마련되면서 현재는 이 심의위 판단에 따라 피의자 신상공개 여부가 결정됩니다. 피의자 신상공개는 특정 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범행이 잔인하거나 피해가 중대할 때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이뤄집니다. 경찰은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이유는 원활한 수사협조와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서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인권윤리 관점에서 볼 때 피의자 신상공개는 수사 자체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게 전문가들의 입장입니다. 이게 수사상 필요한 일인지가 전혀 설명되는 것 없이 해당 범죄에 대한 국민의 어떤 분노 감정을 표출할 수 있는 다른 방법 정도로만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미 체포된 피의자이고 특별히 새로운 다른 범죄를 발견하려는 의도도 아닌데 신상공개하는 건 제도 자체의 필요성이 없어서 제도를 재검토해야 되는 단계가 아닙니다. 오히려 피의자 신상이 공개되면서 국민의 불필요한 감정만 자극하고 사건 해결이나 제도 점검의 논점을 흐린다는 의견입니다. 최근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피의자의 신상공개와 관련한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25만 명 넘게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된 후 이 사건의 중요한 논의점인 스토킹 처벌법이나 피해자 지원 강화 논의보다 피의자의 출신 학교나 반려견 등 사생활 털기만 이어지고 있습니다. 피의자뿐 아니라 피해자의 신상 정보도 여과 없이 공개되면서 인권 침해 문제도 발생합니다. 아동학대 피해자의 얼굴과 이름이 쉽게 공개되는가 하면 사망 후에도 무분별하게 사진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한국기자협회 인권보도준칙 가이드라인에는 누구의 신상 정보든지 원칙적으로 밝히지 말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신상 공개를 통해서 사실 우리 사회가 얻을 수 있는 실익이 뭔가에 대해서 별로 고민하지 않는 것 같아요. 범죄 예방이라든지 예방된 조치나 제도들이 어떻게 잘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언론이 취재나 아니면 보완점이나 이런 걸 제대로 보도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사회적 범죄,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는 강력 범죄에 대한 예방 효과를 언론이 제시할 수 없는 거죠. 피의자 신상 정보 공개는 비난이나 옹호를 위한 목적이 아닌 만큼 인권 존중과 범죄 예방을 위해 숙고돼야 합니다. CPBC 전은지입니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등영문의 꿈을 아는 학생들이 합격까지 잠시 머물며 공부하는 곳. 고시촌에 있는 고시원인데요. 요즘은 이곳이 주거난을 겪고 있는 독고 중장년들의 정주 공간으로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거 환경과 지원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이곳에 주민들이 마음 놓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사랑방 같은 쉼터가 생겼다고 하는데요. 어떤 사랑방이고 어떤 이유에서 문을 열었는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이어서 요즘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우울증 등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청소년 등이 적지 않은데요. 한편에서는 자살 급증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와 각 지자체들은 자살 위기군 발굴과 마음 치유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한국천주교회도 생명존중 활동가 등을 통해 생명존중 분위기 조성에 힘을 쏟고 있는데요.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르막길에 고시원과 원룸이 빼곡히 들어선 서울 대학동 고시촌. 사법고시 폐지 이후 수험생들이 떠난 자리엔 독거 중장년 남성들이 털을 잡았습니다. 한국도시연구소가 수행한 조사에 따르면 대학동 고시원 거주자 가운데 91.4%가 남성이었고 40대 이상 인구는 75%를 웃돌고 있습니다. 이유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월세와 물가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주거 환경은 열악합니다. 화기를 사용하지 못하는 고시원에선 라면조차 끓여먹기 힘들고 방음도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고시촌에 독거 중장년을 비롯한 주민들이 마음 놓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쉼터가 생겼습니다. 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가 운영하는 참 소중한 센터입니다. 대학동 고시촌 담당 이영우 신부는 센터를 동네 사랑방이라고 말합니다. 이분들이 여기 와서 편하게 차도 좀 마시고 또 언제든지 와서 배가 좀 고프면 와서 라면도 드시고 또 음악도 듣고 서로서로 만나가지고 같이 이렇게 또 얘기를 하다 보면 또 관계를 만들어 가고 그런 공간, 어떤 면에서 보면 동네 사랑방. 실제로 센터에는 간단한 취사시설과 라면, 즉석밥 등이 마련돼 있습니다. 책을 읽으며 커피 한 잔 할 수 있는 공간도 쾌적하게 꾸며졌습니다.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이 생긴 주민들은 센터에 만족감을 표했습니다. 이영우 신부는 고시촌에 거주하는 중장년 가운데는 실패와 아픔을 겪은 이들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참 소중한 센터가 이들에게 꼭 필요한 가치들을 일깨워줄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 잡았으면 한다는 바람을 전했습니다. 이 신부는 고시촌 중장년들의 가장 필요한 것으로 의료 혜택과 일자리를 꼽았습니다. 센터 측은 주민 관계 형성을 통해 자연스럽게 사회 활동을 돕고 의료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간단한 진료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대학동 고시촌 참 소중한 센터는 이곳의 주민들에게 말 그대로 참 소중한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CPBC 김영준입니다. 중앙자살예방센터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우리나라의 자살자 수는 13,099명에 이릅니다. 이 가운데 19세 이하 자살자 수는 320명에 달합니다. 또 청소년 건강행태 온라인 조사에서는 청소년 가운데 13.1%가 자살을 생각해 봤다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면서 위기감이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와 각 지자체들은 청소년을 포함한 이들의 자살 방제를 위해 다양한 대책들을 내놨습니다. 먼저 마음 방역 사업인 서울시의 툭 터놓고 얘기의율을 꼽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우울감과 고립감 등으로 마음 건강 문제를 겪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1대1 시임층 상담을 무료로 해줍니다. 서울 노흥구가 운영 중인 생명사랑학교는 전문 강사진이 학교를 직접 찾아가는 프로그램입니다. 노흥구 관내 초중고등학생 7천여 명을 대상으로 생명존중 영상 시청, 소감 나눔, 유튜브 페이스북을 통한 자살 예방 교육을 펼치고 있습니다. 동대문구는 의료기관들과 손잡고 생명이음 청진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살 위험군을 대상으로 우울증과 자살 경향성 검사 등을 실시한 뒤 지역사회의 정신건강 복지 자원을 연계해주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천명 가까운 이들의 마음을 청진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정신건강 고위험군을 발굴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 가톨릭사회복지회는 최근 CS 생명존중활동가 발대식을 열고 생명존중활동가 27명을 임명했습니다. 이들은 한비종합사회복지관 등 서울 가톨릭 사회복지회 소속 7개 종합사회복지관을 중심으로 지역 내 우울감이 높은 지역 주민과 연계해서 상담과 캠페인 등 자살 예방 활동을 펼치게 됩니다. 지난 2013년 시작한 CS 생명존중 문화 만들기는 지역 주민이 서로 돌보는 사회적 활동을 통해 인간 존엄성을 회복하고 생명존중 분위기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사회조사와 성과보고회 등을 통해 인간의 존엄성 회복, 생명문화 확산을 위해 힘쓸 계획입니다. 또 천지교와 개신교, 불교, 원물교 성직자들은 3월 25일을 생명존중의 날로 선포했습니다. 한국종계인연대와 한국생명운동연대 등 30여 개 시민단체도 동참했습니다. 이들은 거래 캠페인을 펼치고 생명존중 서약을 받는 등 대자적인 생명운동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CPBC 김영규입니다. 200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한국천주교 유산 가운데에는 공소가 있습니다. 공소를 중심으로 교우촌 문화가 생겨났고, 지역의 구심점으로서 지역민을 감싸온 곳입니다. 그러나 역사 문화적으로 가치가 높은 공소인데, 찾는 이가 줄면서 멸실 절차를 밟는 공소도 늘고 있습니다. 관리가 잘 되지 않아 유지보수가 시급한 곳도 많습니다. 기자가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충남 당진시에 있는 거더리 공소입니다. 병인박해 당시 제5대 조선교구장 다블리 주교는 이곳에서 체포당했습니다. 한국천주교 103위 순교 성인의 흔적이 남아있는 유일한 곳인데, 그 모습은 초라합니다. 벽 한쪽은 주저앉기 시작했고, 천장도 뜯겨나갔습니다. 엄연한 천주교 사적이지만, 주택과 맞닿아 있어 관리도 미흡합니다. 공소 예절을 중지하게 되니까, 여기 주인 댁에서 생활창고 방으로 쓰게 됐던... 이곳은 당진시가 지정한 천주교 순례길인 버그네 순례길의 주요 지점임에도 그 역사적 발자취를 느끼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현재 천주교 공소는 전국적으로 1,500여 곳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절반 이상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해 멸실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농촌 인구가 빠져나가면서 신자 역시 감소해 관리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일부 신자들은 공소와 그 주변 사적지를 보강하는 봉사에 직접 나서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건축물의 형태를 잘 유지하면서 훼손된 곳을 보수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공소는 교회사뿐 아니라 근현대 건축물로서도 가치가 큰 만큼 전문적인 보수가 필요합니다. 사람들의 발길이 끊겨 활기가 사라진 공소를 지역 특색에 맞게 활용하는 법도 필요합니다. 공소들을 물론 사용하면서 한쪽에는 사용하고 한쪽에는 적당하게 리모델링을 해서 역사 자료관으로 쓴다든지 지역 어떤 좀 더 개방을 해서 지역 주민들과의 어떤 커뮤니티 형성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여건은 있죠. 당진시는 합덕 거더리 공소를 비롯한 공소 5곳의 등록문화재 지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훼손된 건축물은 도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관리에 나서겠다고 전했습니다. 훼손되어 있는 공소에 대해서 보존과 보호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된 지자체의 의견이 있거든요. 또 등록문화재 등록되면 도비 확보가 좀 더 수월해지기 때문에 보존보호에 집중력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성 김대건 신부 희년을 계기로 한국천주교회의 뿌리인 공소를 보존하고 그 가치를 전하는 데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CPBC 전은지입니다. 최근 오래된 만화책 한 권이 경매에서 325만 달러, 약 36억 원에 낙찰됐습니다. 1938년 파란색 수트와 붉은 망토를 걸친 세계 최초의 슈퍼맨이 나오는 만화책이었습니다. 슈퍼맨은 1979년 전 세계와 한국에서도 영화로 개봉해서 큰 히트를 하였고 이후로도 수많은 슈퍼히어로 영화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영화들에서 슈퍼히어로는 항상 정의롭고 용감하고 지극히 희생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현실에서도 슈퍼맨 같은 슈퍼히어로가 악당들을 물리쳐주길 바라기도 합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면서 나오는 슈퍼히어로 영화들은 많은 변화들이 생겼습니다. 슈퍼히어로는 과연 선악이만 할까 입니다. 전과는 다르게 선과 악의 경계를 오가며 악한 슈퍼히어로가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2019년에 나온 미국 드라마 더 보이즈는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려는 슈퍼히어로 집단을 통해 정의롭기만 한 줄 알았던 그들이 얼마나 허황됐는지를 보여줍니다. 군대에서는 예전부터 전쟁에서 아군과 적군의 피하식별을 하려고 안전장치를 만들어 왔지만 실제 전투 현장에서는 아군끼리 오인 사격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걸프젠 때도 전사자의 24%가 오인 사격에 희생되었고 지난해에는 이란군이 훈련 중에 실수로 아군군함에 미사일을 발사해서 19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미국은 9.11 사태로 외부에서의 테러에 극도로 경계하고 있지만 정작 지난 한 해 미국인 사이에서 발생한 총기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4만 3천 5백여 명, 하루 평균 119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적폐 청산은 오랜 기간에 걸쳐 쌓여온 악습의 청산을 의미하는데 2017년 5월 9일 19대 대선에서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대선 공약이었고 정권의 핵심 과제였습니다. 그만큼 적폐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와 고통은 매우 컸습니다. 기득권에 의한 부정부패와 불공정의 문제들이 계속 발생해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적폐 청산은 2014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먼저 사용했습니다. 물론 이전에도 역대 대통령들이 적폐라는 용어를 사용해왔고 부패 척결이라는 표현까지 포함하면 과거 모든 정권에서 사용해왔습니다. 1582년 율곡 2인은 쌓인 적폐를 해소해야 한다는 진시 폐소라는 상소문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 임진왜란이 일어났습니다. 이처럼 적폐 청산의 열망이 크면 클수록 적폐의 반발도 그만큼 커지고 진흥화되면서 쉽게 해결되지 못했습니다. 또한 새로운 적폐도 계속해서 등장했습니다. 이번 정권이 시작한 지 4년이 되었지만 적폐 청산이 정리된 느낌이 아니라 오히려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심상선 전 대표는 부동산 적폐는 문재인 정부의 것이라고 단언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점이 생깁니다. 적폐는 누구이고 어디에 있는 걸까요? 모든 정권이 적폐 청산을 하겠다고 칼자를 쥐고 흔들지만 정작 자기 자신은 적폐 대상에서 예외가 됩니다. 누구나 적폐를 말하면서도 자기 자신은 아니라고 합니다. 청와대도 여당도 야당도 검찰도 공직자들도 말입니다. 마치 아군과 적군을 정확히 피하식별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실상은 구별할 수 없고 혼재되어 있습니다. 적폐가 그렇습니다. 루카보금서에 너는 어찌하여 형제의 눈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교만이 우리의 눈을 가렸기 때문입니다. 적폐를 비난하는 자신은 정의롭다고만 생각합니다. 유한 보금서에서도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저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누구나 자신의 내면에 반복되는 죄가 쌓여 있듯이 누구나 적폐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여권에서는 폭언과 일감 몰아주기 의혹이 나왔고 당직자 폭행 사건으로 무리를 빚은 야당 의원은 결국 탈당했습니다. 사람의 매를 씻고 청소를 해야 하는 것처럼 적폐청사는 계속되어야 하고 그 시작은 자기 자신부터여야 합니다. 기도와 자기 성찰이 절실한 때입니다. 오늘 사제의 눈은 적폐는 어디로 갔을까였습니다. 평화를 빕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